용인! 이야, 용인 좋아. 용인 너무 좋다, 살기. 저거 뭐죠? 이거 뭐예요, 수예요? 이거 매실 아니에요? 아닌데, 매실 살기 아닌데. 저거 뭐야? 저거 워셜 얘긴데, 저거? 저거 남편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냉장고 왜 넣지? 별거 보여요? 아니요. 목말라. 목말라? 먹으면 안 되는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아, 오묘스. 이거 차에다가 워셜 얘긴데, 워셜. 이거 맞잖아, 이거 봐.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저거. 먹고 해야 돼? 아니, 차에다가 워셜 얘길래. 이거 먹으면 죽어. 정말 가방에다가 맥주 있어요. 아니, 오빵을 차에다가 워셜 넣으려고 가져왔지. 지금 안 살아라, 그러지? 안 살아라 그랬대. 그래요? 아니, 프랑이가 음유수 비슷해요. 한글을 잘 알아야 돼. 워셜 액 이거. 워셜 액? 어. 차에 넣는 거야. 한국만 살 못해요. 그것이 몰라요. 그리고 음유수, 라오스가 달라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거 비슷해요. 근데 제가 또 일일 하긴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한국어를 얼른 빨리 배우셔야겠다. 아, 네. 답변을 살리기 위해서. 네. 라이브? 네, 라이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화장품 판매 라이브 합니다. 라오스에 이제 라이브로 해서 이제 화장품 판매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 라오스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화장품을. 자, 바이브. 두컨. 아, 네. 두컨. 동희 씨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어머. 동희 씨 새 직업 구했네. 네. 응.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헝글 정신인데, 이거. 오케이. 귀엽네. 사바이디. 오, 박수. 우와. 박수, 박수. 두화이징. 두화이징. 사바이디. 사바이디. 오빠, 귀엽다. 아, 귀엽다. 하하하하. 아유. 좋게 해주세요, 오빠. 아유, 오빠. 아유, 오빠. 두컨 사라이니. 아, 김안니 푸닝 푸사이 사이 보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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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라이 아니고. 디라이, 디라이. 디라이. 나 왔잖아, 빨리는. 조심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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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지네, 이거. 손 벌르고 쉽지 않아요. 많이 팔았어? 25개. 25개 팔았어? 네, 잘 팔았네, 구멍 사이에. 헐. 저는 라오스에서 옷 팔라고 했어요.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와서 생각 뭐 팔아요. 한국 사람 화장품 좋아요. 아, 오케이, 이거. 괜찮아, 팔아요. 사업가야, 사업가. 라오스 사업가. 굳이 의류를. 이야, 원래. 한국에 와서 저런 거 못 하니까 답답해요, 답답하지. 한국 와서 조금 답답해요. 한국만 잘 못 해요. 울어요, 많이 있어요, 혼자. 울었어? 울어 많이 있어요. 왜? 장난하네. 워낙 밟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좀 마음이 찡하네. 보통 화장품 팔아, 라오스 사람 택금 쫙 이렇게 이야기하기 기분이 좋아요. 이거. 오늘 가서 요가 끊어. 요가? 재정반 오빠 운동 있어, 왜? 할 때 요가해. 아니, 할 때 있어, 요가 끊어 가서. 얼마? 12만 원. 12만 원. 응. 가서 운동해. 오케이? 알겠어요, 갑자기. 혼자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 보고 왔는데 혹시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게 올까 봐 운동을 보낸다거나 또는 시장을 또 보낸다거나 하여튼 최대한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한국 사람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게끔 제가 노력 중입니다. 자상하시네요. 과연 갈까요, 요가학원에? 네, 저는 안 간다. 안 간다의 한 표. 뷔페로 가죠? 여기 안에 요가교실 있을 수 있어. 뭐지? 먹는 폼이 아닌데? 일하러 오시나요? 네, 아르바이트 거예요. 요가학원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남편 돈 쓰다 했는데 아쉽다. 남편분 안 와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아르바이트 하시는구나. 식당 같네. 네. 예쁘게. 예쁘게? 네. 원래 음식이 도는 말이야.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네요? 네, 한 번 몰라도 다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갖고 오면 할머니한테도 엄청 잘해요. 어머니한테도 말 시키면서 나이가 몇이 되시는지 하면서 모든지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좋거든요. 전혀 모르셨죠? 동이신, 고객님. 칭찬 보는 것 같아요. 표정이 지금 전혀 모르신 표정이에요. 하옹하는데요. 말을 안 했네요. 회장님이 저녁에서 많이 해서 더 힘들어요. 한국 와서 괜찮아, 쉽다. 손님 많아요. 한국사람 한국말로 들어 많이 있어요. 좋아요. 시장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시장 구공하고 한국사람 어떻게 사업하고 배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몇 개 발라요? 300개에서 500개. 만약에 나중에 저는 라오스 가면 어떡하나 생각 괜찮아요? 괜찮죠. 전 된다. 귀신 된다. 저는 알아요. 왜 시권 없어요? 시권? 시권, 시권. 시권? 시권이. 네, 시권. 시권이. 저는 발음 안 좋아요. 아니요, 발음이 정말 주소한 편이야. 사장님이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라오스 가서 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할지? 잘해요. 잘하는 예정군요. 아니요, 지금 한국말 잘 못해요. 예를 들어 한국사람 사투리 말은 저는 예 못해요. 사투리는 우리도 잘 못 알아듣어요. 과장님 가르쳐줘서 괜찮아요? 얼마예요? 그냥 가르쳐 드려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네. 성공하겠네. 무조건 성공이에요. 아니, 성격이 좋아서 저거 진짜 흔한 기회가 아닌데. 흑돈 만들고 이런 거 보면. 흑돈 장갑. 동그랗게 만들, 동그랗게. 동그랗게. 우아. 잘하네. 잘했어. 흑떡, 흑떡 한 개 선원어 원, 한 개 선 원. 한 개만 두게요. 한 개 선 원어 원입니다. 저런 장사가 재밌나 봐요. 어차피 오랜만에 남ика vielä.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무는 재벌 되겠다. 마인드가. 포기하지 마. 아, 드디어 관장님 존업 나옵니다. 파이팅! 그 지내면 안 돼, 등 지내면 안 돼. 따로 줘, 따로 줘야지. 오케이,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링에 이렇게 손 올리면 안 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나중에 시험 나가면. 대회가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복싱 대회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특훈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한 만들 adult. 가기가 걸리도 >>: 작네! 다 처리네. 개х 손짓네. 가야겠다. 힘들어? 네. kettene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네. 원래는 하지만 저는 라우스 사람, 그 사람, 몽골 사람. 아, 저 친구 몽골에서 왔어요? 아, 이거 또 통하는 게 있겠다. 한국 생활한 지 얼마 됐어요? 10월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동생은 한국어 잘못해요, 똑같이. 그리고 해농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 음식도 어때? 음식? 음식? 몰라? 네. 웃어가는 중이 얼마? 왜 몰라. 앞으로도 계속 한국 자라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돼요. 둘이 이거 대화 돼? 괜찮아요. 둘 다 한 번 못하는데. 신기해요. 웬만한 한국 사람이면 모나들 텐데 서로 이게 소통이 되네요. 나이 어린지만 같이 이야기해요. 좋아요, 더 편하다. 저도 좋아해요. 그래? 아, 갑자기 비장한 음악. 대회입니다. 오, 열기가 대단한데요? 우와. 잘하고 있어? 오, 야, 자세 좋아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계속 움직여. 땀 나야 돼, 땀. 카메라야. 어떻게 해? 오, 잘하네. 친구는 이거 카나다 힘 많이 있어요. 곰그리 벅차 괜찮아요? 곰그리 벅차. 곰그리 벅차. 곰그리 벅차요? 좋아요. 공장 안 돼요? 네. 몽고는 파이팅 뭐지? 안 짓. 안 짓? 안 짓? 안 짓. 안 짓. 응? 아, 잘해 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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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잘해. 아니, 덩치가 다른데? 아니, 덩치가 다른데? 아니, 덩치가 다른데? 안 돼, 안 돼. 4년이 있어. 아니, 큰일 안 돼. 2개, 2개라고. 2개라고. 2개라고 했는데? 아, 돼? 양주야, 나한테. 소원. 밥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왜 얘기해, 4년을? 안 돼, 안 돼. 자신감, 자신감. 헝그리 형 씨. 자신감으로 하죠. 오케이? 그래. 할 수 있어, 형님. 괜찮아. 아, 너는 근데 너무 명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 이루는 첫 시합이고, 저 친구는 시합을 9번이나. 오, 오, 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 이루. 안 이루. 두루는 라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는 안 이루어. 핵스 포장. 폰스 포장, 양주 포장. 자, 과연. 아, 밀립니다, 지금. 아, 그런데 점수 차려야죠. 아니, 지금 규모가 늘어졌어요. 힘들어. 유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파이팅! 괜찮아 파이팅! 꼴대! 꼴대! 남자 꼴대! 그렇지! 파이팅! 아이고야! 우리 빠져!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스탠딩 다운 파이팅! 시스! 할 수 있어! 세구! 한글이 정신! 한글이 정신! 한글이 정신! 오! 안히르 안히르! 마지막에 안히르! 최선을 다하게 돼! 괜찮아 앞에! 마지막에 박자! 바로 들어가! 별챙기! 안히르 멋있다! 진짜 잘한다! 이게 또 유일한 외국인 친구니까 어린 친구라서 더 마음이 가나 봐! 맞습니다! 안히르 파이팅!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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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좋아요? 안좋아요? 왜! 누워라! 괜찮아! 아이고야! 저 나이에 아주! 세상 다! 무너졌네! 다시! 또는! 끝! 아니요! 계속! 잘했어! 생각 좋아요! 귀여워! 귀엽다! 괜찮아! 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늘은 나이 많아! 한국생 하면 좋아요! 더 나이 나요! 한국생 하면 더 힘이 나요!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주권 오빠가 많이 고장 났어! 그리고 이거 다시 고쳤어요! 보세요! 저거! 폭신! 폭신! 아직도 안 고쳤어요? 야! 평생 고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말 안 듣는다! 뭐야! 오빠보다 전기 고장 났어! 그리고... 고쳐라고? 네! 그 계단이... 황글이 정신 괜찮다니까! 아! 그 돈이야! 돈 어디서 났어? 오빠, 요가 좀 못 주다! 요가 돈 주고 왜 샀다고? 네! 왜 요가 안 갔어? 아, 갔다! 요가 가라니까 왜 안 갔냐! 아, 진짜! 가슴이 밉다! 괜찮아! 괜찮아! 찾았으니까 뭐 고쳐야죠! 아,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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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밟지, 그럼! 우리가 왜 당연히 밟은 거지! 저 위에 올라가는 게 지금 컨키스고! 남편분은 밑에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좀 고슴이 있으니까요! 이거! 이거! 오빠! 옆에! 이거! 네!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포시 아니고 복싱 됐어요 어때? 좋아 앞으로도 손님 많아요 그래 반응 많을 거야 맞아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잘한다 국적지험 그리고 한국사람 됐어요 사람들의 나쁘게 보는 평균, 국제결혼, 나이 차이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정신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